패스에요. 그래요. 허리를 찌르는 패스. 일단요. 스루... 스루패스 할 때 소리가 그렇게 안 나니까요. 알겠어요. 아 그러면은 그럼 뭐요? 드로잉. 뭐요? 드로잉. 스루잉. 스루잉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거 관통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? 아 다른 스펠링인가 뭐죠? 저도 잘 몰라요. 저도 이제 영어 공부... 아... 그 스루잉은 THROW 네? 던지다. 전 이거 얘기한 거예요. 아아아아아아 공부할래요? 하하하하 근데 제가 제가 여행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느꼈어요. 정말로. 자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. 정의경씨 삭제합니다. 하하하하 그리고 우리 1751님. 네. 뭐 트루패스는 공감패스. 이분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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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나요? 또 뭐 하나 있었는데 네. 알아서 삭제해 주셨네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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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창피해. 노래 노래 듣자 이쯤에서. 아 노래 들어야겠네요. 우리 김윤정씨의 신청곡. 영어 그게 뭔데. 하하하하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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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대신 건가요 지금 한껌만 이제라는 지우라는 차가운 한마디 미터치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 왜 우리가 왜 우리가 헤어져 취했던 말해줘요 잘못들은 거라고 이러다 내 가슴이 터지기 전에 대체 니가 만난 나무요 나무요 어떻게 니가 날 떠나가 이렇게 웃기도 나를 가줬니 사랑 그게 넌 내 입으로 가슴을 힘겨운 상처만 남겨놔 너를 누구도 이제 다신 품을 수 없게 왜 너를 미치게 맞으러 니까지는 뭔데 나를 없게 해 그 너를 니가 지금껏 모든 걸 다졌던 내가 널 더 미워 그 널 아직도 사랑하는 내가 널 더 미워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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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이 나는 눈던데 내게서 멀어지는 모습에 변하신 소리로 웃어버렸어 넌 다 같지 못해서 조금 아픈 맘도 참기 싫은 내가 싫어서 죽을 것처럼 난 힘들어도 죽어버려봐도 네 마지막 표정까지 나도 모르게 기억해 날 떠나도 아직 널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기대들만 자꾸 떨리고 네 곁에는 너를 너무 사랑해 주는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던 걸 알면서 널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보낼 만큼 참기 싫은 내가 싫어서 너 죽을 것처럼 난 힘을 얻어 죽어버려봐도 네 마지막 표정까지 나도 모르게 기억해 나도 모르게 기억해 날 떠나도 아직 널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된 기대들만 말도 안 된 기대들만 자꾸 떨리고 한 번도 안 된 기대들만 한 번도 안 한 사람만 사랑한 적 없었는지 난 하루의 순간이라도 내가 너에게서 내 곁에 그 사랑한다고 내 곁에 그 사랑보다 넌 저 인정 없었는지 그렇게 널 사랑했는데 나보다 더 널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날 찾으자 날 찾으자 그 영의 사랑 내 곁에 그 사랑 널 누구 너의 사랑 널 사랑한다고 널 누구 너의 사랑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내가 끝낼게 너를 너를 6298님의 신청곡 태희의 독설이었습니다.